파나나 팬케이크 맘만 라떼아트 여기 추가 딸기 맛있게 했어 홈디파 왔어요 라면더 하고 계시오 키트 여러분 유튜버가 이렇게 되기 힘듭니다 자 이거 샀어요 가격은 비니토리 디스컴 받아서 14불 보자 내가 좋아하는 브리비엘 커피 머신 이에요 얘도 있네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이 모델이 진짜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라인더도 빌트인 되어있고 맛있는 에스프레소 만들 수 있고 스티머도 싱글 보일러인데 꽤 쓸 만하죠 이거 진짜 저희 집에서 쓰기 진짜 좋고 스티머도 제 모델인가 이것도 익스프레스인데 오호 이건 탬핑을 알아서 해주는 모델인가봐요 새로운 게 나왔구만 여기 베드베스는 참 한가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되게 작아 세일에도 크리에렌스 좋아요 뭐 별거 없네요 파이 파이 워 워 워 워 워러배 뭐 하는 뭐 50도? 40도? 런디 뭐 하세요 먹으려고 했어 먹는거 아니에요 먹는거 아니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기요, 여기 촬영 중이거든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화장실 아닌데. 비켜주세요. 비켜. 비켜. 나오세요. 아, 떠오른 거지? 이거는 그냥 물에. 그런 거야? 난 커진 줄 알았어. 몰라. 그런 거 같은데? 응. 이게 이제 부풀어올라? 부는 거 봐. 아기질 냄새 맡는다. 굉장하군. 와, 불어놨어, 불어놨어. 점점 불코 있어. 그래서 모자라면 더 넣어버렸어. 우와, 신기하다. 물 흥건했던 거 다 없어졌어. 신기하다. 봄둥이랑 애호박도 있고. 들깨. 들깨랑 호박. 그리고 후추. 우리 농산물. 물을 더 부어주세요. 얘는 아예 물을 못 먹었어. 물을? 간식 아니에요. 주세요. 다 먹을 거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물이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아직 덜 불었어? 응. 이런 건 좀 말랑말랑한데. 얘는 덜 불었다. 지금 해 질 때라서 우선 여기다 놔뒀어요. 햇빛이 여기밖에 안 들어가, 지금. 여러분, 싹이 났대요. 이거 봐. 어디, 어디. 이거야, 이거? 이거 봐. 얘도 부추야. 이게 깻잎? 아니야, 부추. 부추. 얘도 부추, 얘도 부추. 얘는 어디? 아, 여기 조금 올라왔구나. 응. 여기도. 얘도 부추. 어, 여기 올라왔네? 이거 깻잎. 깻잎. 이것도 깻잎. 신기해. 역시 햇빛을 잘 맞아서 그런가? 응, 그런가 봐. 봄동들은 아직 안 올라왔다. 안에서는 싹 놨는데. 세상에. 우리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긴장해. 신난다. 기대가 되는 눈. 응. 진짜 싹이 났어. 아, 맨날 죽여만 봤지. 이렇게 키워보기는 처음이야. 잘 키워야지, 이제. 이걸 딱 열었는데 되게. 비닐하우스 냄새났었어. 아, 진짜? 안쪽 흙, 흙 냄새? 오늘의 헌박싱. 아마존에서 뭐가 왔을까요? 새로운 돌치. 이건 충전식이 아니고 바로. 바로 끼워서. 부탄가스. 까트리지에 끼워서 쓸 수 있는 건데. 주둥이가 굉장한데 이거? 응. 굉장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좋아, 좋아. 풀맛도 내고. 땀 좋아. 잘 안냈어요. 우와, 길쭉하구나. 오,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종이로 된 거예요. 너무 스러기가. 훈치! 이거 봐. 사용감이 좀 어떠세요? 손님. 너무 좋아요. 잘 되죠. 제가 메이시에서 옷이 왔어. 또 이용하신다.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라코스들. 메모리포. 응. 좀 복신하군. 안방에 들어가. 응. 끝. 끝. 박수 쳐주세요. 동생. 으흐흐흐. 으흐흐. 썰기 소금 의심 조그맨 소금 소금 오잔맛 소금 간닭 소금 소금 꿀찌구글 물과 고기 허니 소금 자는 사람에게 사오는 것입니다 간식 자는 사람에게 일어나고service 나는 당신의 법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응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